아 가지고 있다는 이제는 거입니다 자신감이 다시 올라왔어요 4 자 첫 포인트는 황진아 서브 자기 마을 황진아한테 강했던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양산시청 일대 황진아 마음으로 이렇게 걱정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좋아요 쫓아가야 되는 황진아 자 황진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 들어 1번씩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황진아의 아 계신 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면은 많이 있습니다 3대 5 흥진아 공격 버스팅을 하려고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느리게 왔거든요 아 아 자 금천구청과의 경기에서 정유미 송모음을 다 잡았는데요 그렇죠 성도 최근 상승세기 때문에 불치할 수 없어요 아 아 아 3대 10 게임 포인트 김하은 자 한 포인트 맞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 어색 일러 이어갔습니다. 자 바로 선. 그렇죠. 또 한번. 네네 그렇죠. 주고 지금 공격으로 전환 잘하셨습니다. 이제 있습니다. 나갑니다. 이번 경기에서는 연도에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자기. 스피드 오면서 그 박자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 지금 볼이 많이 또 탁구대에 떨어집니다. 그런 볼이 왔을 때. 그렇죠. 황진아.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5대7. 아 좋아. 찬스벌. 나. 9대5. 황진아. 김하은. 넷. 넷. 아. 황진아. 연승을 만들어갈지 세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조개감이. 이 높은 데서 봐도요. 느껴집니다. 자 이번에도 황진아. 김하은 서브. 1-2. 어이구. 삼구. 아아. 아아 넘기지 못합니다. 김하은. 김하은이 4점입니다. 지름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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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볼 있었습니다 작전시간 이후는 어떻게 될지 황진아 내려 찍는 공들이 많은데요 뾰렐리 황진아 배우를 당했던 안산이 여성 찬스볼 넘어갔어요 아 또 나갔어요 김하은의 포인트 김하은이 내줬도 실점이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찬스볼을 범치를 했을때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넷 좋습니다 8대8 어어어어 지나가 쫓아가야되는 상황 어어어어어 김하은이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팅 걸립니다 이제는 두 선수 모두에게 하나가 중요해졌어요 나갔어요 기웃습니다 나갑니다 나갔어요 아 황진아 황진아의 매치 포인트 네팅 황진아의 매치 포인트 나갔어요 황진아의 매치 황진아의 매치 황진아의 매치